제 마음대로 끊기도 쉽고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작지만 큰 매력을 지닌 경차가 고유가 시대에 쾌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알차고 경제적이고 야무진 경차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퇴근 시간, 경차 운전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는 경차 동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업을 갖습니다. 동호회원들은 함께 차를 꾸미는가 하면 차량 정비 또한 도와가는 등 차에 관한 지식도 나누고 경차 운전자들만의 끈끈한 우정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일단 승용차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더 적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제 경차는 1000cc 배기량보다는 두 배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보시면 터보를 장착하였고 터빈과 대용량 인터쿨러를 달아서 기존의 순정의 마력과 토크의 두 배의 마력을 하였고요. 하체 보강이나 서스펜셜 보강 같은 걸 하였고 휠이나 타이어도 순정에 비해 광폭으로 넣어서 코너링이나 그런데 훨씬 다른 차보다는 더 빠른 주행인가 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저희 차를 서로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나 주차 공간 그런 데서도 편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경찰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경차에 관한 오해와 편견도 있었지만 경차의 탁월한 경제성 때문에 몰고 다닌다는 동호회원들. 함께 만나면 이렇듯 세차도 한다는데요. 다가서 세차하기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차 동호회원들이 밝히는 세차 요령과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단 노하우는 어차피 모든 건 이게 거품을 위에서부터 뿌리면 밑솔가 흘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에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뿌리는 라인대로 옆에를 닦는 걸 저는 항상 먼저 하거든요. 동호회원들의 경차 일찬론이 이어집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의 안성맞춤이라는 동호회원들의 경차 예찬.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스마트하게 경찰을 운행하는 그들의 질주는 계속됩니다.